여기에요 여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일단 깨볼게요 제가 세이브 한번 해주고 장비 뭐 줬을까 장식 제턴 역조전 별 차이 없네 나가다 이 멤버 그대로 갈게요 아 여기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시면 알아요 저희가 슛 쏘면 이거봐 이거봐 아 정신없어 너무 날라다니고 해가지고 땡큐 땡큐 우리 꼴대 땡큐 필살기 한번 더 아 안돼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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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땐 덩크를 많이 해줘야되요 오케이 좋다 좋다 오 다 들어갔어 웬일 좋다 오늘 출발이 좋다 출발이 좋다 아 안돼 안돼 오 안돼 안돼 넌 쏘지마 들어가지도 않을거 아이고 조니만 믿고 가야죠 조니만 피해서 아이고 당풍 맞았네 어어어어 리바운드 이 게임은 리바운드 이번판은 리바운드가 중요해요 얘네들이 막 정신사남게 막 던져서 오케이 피하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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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덩크해야되는데 아이고 이게 아닌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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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쏘도 안들어가잖아 너는 냉정한게 아니고 저는 너무 명 자명한 사실이야 이건 가져와 아이고 정신사나워 리바운드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하고 한 대 때려주고 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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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굴 괜찮아 땅굴 괜찮아 땅굴 괜찮아 땅굴 괜찮아 땅굴 괜찮아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여기서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오케이 시간 끌고 덩크 하자 덩크 덩크가 살 길이다 덩크가 어 장풍맞 또 맞았다 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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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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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어 꼴대 꼴대 떨어진다 꼴대 떨어진다 꼴대 던져주고 가져오시고 아이구야 아이구야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갔다 마지막은 덩크를 끝내야겠다 어 어 안들어갔나 어 안되는데 에이 에라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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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빛 계속 어 메모 바껴 어 어 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노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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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크하러 덩크하러 어 덩크 안나갔다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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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얘 왜이렇게 필살기 잘 쏘냐 어 빨리 빨리 덩크 덩크 그렇지 그렇지 볼 때 떨어지나? 볼 때 안떨어지네 리바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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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떨어질지 보고 야 인마 리바운드 제압하 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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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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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쟤네들은 저거 잘 안들어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그렇지 필살기 어 안돼 얘 필살기 잘 쏟았는데 오케이 좋다 에이 이런게 어딨어 에이 에이 덩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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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덩크 접전이며 어 골대 떨어졌다 골대 떨어졌다 골대에 던져주고 그리고 그리고 리바운드 잡아서 안돼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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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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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골대 잡아서 던져야 되는데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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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 아 한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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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대 골대 딴거 말고 딴거 말고 아니야 너 맞아라 꼴대를 지금 걔가 능거 올린거 같은데요 아 골대 올렸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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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덩크 덩크만이 살길이다 야야야야야야 이거 안들어가면 어떻게 해 아이고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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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아직 아직 할수있어 할수있어 꼴대만 던지면 아니야 꼴대만 꼴대만 아휴 아 이거 조금 위험한데요 어 땡큐 땡큐 제발 제발 그렇지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들어가지마 아직 폭인이래다 폭인이래다 이거 이거 잡아서 아 다 들어가도 졌다 에라잇 아 모드한번 할게요 아 이렇게 자 짠 감쪽하죠 네 그 팀이 좀 어려워요 다시한번 다시한번 재도전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잖아요 그죠 저에게도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주세요 왜냐면 멤버가 진짜 너무 구리잖아요 아 진짜 얘네들 아 아 정말 아 이거 안돼 역시 어려워 이 판이 어려워요 덩크 덩크 어 다 들어갔다 나이스 힐 힐 힐샷 아 아 얘네들 정말 어 이거 들어간다 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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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리바운드 샵하고 리바운드 안돼 어차피 괜찮아 안들어가 안들어가 힐샵이 아 얘도 안들어가고 힐샵이 덩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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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크하러 갑시다 그렇지 골대 떨어진다 골대 골대를 꼭 던져줘야되요 우리팀 팀원은 관심도 없고 자기골 많이 늘거 늘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골 넣지도 못하고 농구는 팀플레이라고 물론 팀플레이가 아닌 스포츠는 없지만 개인으로 하는거 빼고 어 좀 넣어줘 골좀 넣자 좀 활동량은 정말 엄청난데 골이 하나도 안들어가네 아이구야 대공기 맞았다 대공기 자 덩크하러 덩크하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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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골대 골대 좀 넣어줘 아이 그런 가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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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대 가져와 슛 슛 쏴 어 한번 더 바로 바로 이 흐름 이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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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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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서 해야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해야될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저 친구가 차라리 나요 아까 걔는 그 너무 불쌍이를 잘 썼어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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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줘 아 아 너무 너무 구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박치기 박치기 아 또 위험하다 또 위험하다 아 어 아이고 리바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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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네들 정말 장난아이네 됐다 됐다 덩크 지금도 살짝 지금 불안한데 얘 일단 빼 빼 잘했다 잘했다 뺏어 좀 넣어줘 어 콤비 플레인 슛 좋았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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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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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줘 때려줘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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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가잖아 어차피 개야 개야 그거 하나 들어가면 어쩌자고 아 필사기 나가야되는데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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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남았다 30초 오케이 덩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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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모른다 모른다 이제 이제 가능성이 있다 볼 때 떨어지면 볼 때 떨어지면 저거 놓치면 안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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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쟤는 버리고 이거 내면 확실하다 에라이 에라이 아 아 아 아 아 한 번만 3세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와 진짜 어렵네 다시 이 멤버 도전 어쨌든 죽이되든 밥이되든 우리 멤버로 도전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별로잖아 어떻게 슛이 한 칸에서 두 칸이야 슛살기 좋아 출발 좋고 아 아까 마지막에 너무 아깝네요 다이기였는데 덩크가 들어갔으면 되는데 정말 억울해 억울한건 아니지 내가 못한거지 이렇게 또 자아성체를 한번 해봅니다 덩크 덩크 가 야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넣어줘야지 얍 리바운드 하고 피하고 오 피하고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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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하고 일단 내가 잡고 절대 패스 나도 안하고 어 야야야야 제발 들어가줘 얍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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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덩크 잡고 잡고 필살기 필살기 필살 슛 필살 슛 필살 슛 필살 슛 필살 슛을 원해요 필살 슛을 전반에 최대한 많이 벌려놓는게 되게 중요해요 볼때 그렇지 됐다 이러면 됐다 이러면 됐다 내 필살 슛 쏴도 많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아 이거 정말 많이 넣어야 돼 많이 넣어놔야 돼 아 야 이때 패스하면 안되지 정작 하라고 할 땐 안하고 또 들어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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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대 떨어졌다 위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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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살 슛 쏘로 가자 어 제발 제발 저거 꼴대를 잡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좀 들어가줘 들어가줘 아 이거 위험한데 슛슛슛슛슛 아 3,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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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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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다다 두개는 안해도 되는데 새로운 멤버 들어왔어요 ESP 뭔가 느낌이 어감이 좋다 우리 편이 될 것 같아 도와줘 많이 좀 우리 꼴대에다 좀 넣어줘 푸니오라도 넣을 걸 그랬나 푸니오라도 넣을 걸 그랬나 덩크 덩크 덩크하러 어차피 안 들어갈 생각도 기대도 안했고 VP 그 시작이 21번 두개만이라도 맞으면 괜찮은데 아 오케이 리바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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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크하러 가자 덩크하러 가자 덩크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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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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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접전이에요 접전 안돼 안돼 아 정말 이친구들 아 정말 이친구들 아 다 부리네 오오오오 빨리 꼴대 아마 떨어질거에요 그럼 이 꼴대 떨어진걸 잡아서 던지고 공 가져오고 다시 한번 꼴대 던지고 꼴대 던지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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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지 한대 맞아주시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것이요 이것이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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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지 이것이지 꼴대 떨어지면 꼴대 안떨어지네 와 지금 3연타 좋았다 와 어 이거 빨리 아이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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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크 할 것이지 던크 할 것이지 던크 할 것이지 그렇지 그렇지 에라이 꼴대를 우리 쪽에다 놓으면 안되 우리 쪽에다 놔야 되는데 방심은 금물인디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여기서 좀만 넣어주면 이긴다 좀만 넣어줘 어 불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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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안돼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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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되면 된다 제발 펑크 으잉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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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구린멤버로 네네들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. 만약에 또 했는데 또 안됐다! 그러면은 다른 멤버 쓸게요.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